하지마 수술을 이상하게 만들어봅니다 고기를 먼저 만들어봅니다 오이거 뭐 왜 물 끓여? 장어를 물에 끓여 넣어야지 아 장어탕 만들려고? 응 하나 둘 셋 양념장어 이렇게 나올게 하무 아 장어 큰 것도 사왔네 손질해줘라니까 그렇게 안해줘 크다 이걸 어떻게 손질하려고 배창사만 따면 그래 아 그래 세마리 네마리 아니 다섯마리네 5마리 절반만 오늘 끓이고 절반은 뼈를 발라서 냉동시켜야 돼 근데 다 장어탕으로 먹으려고? 장어탕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 뭐 요리 조림으로는 안 먹나? 아니요 아 탕으로 먹는 거야? 우거지가 좋아서 그래서 냉동실에 우거지 들어가기 전에 끓이려고 이렇게 소금으로 씻어 손 조심해 장갑 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냐 요즘은 거슥이 없어 날카롭지 않아? 여기가 미끄미끄러니까 미끄러운 걸 닦아준다고? 응 비벼러 가면서 이건 찌개거리는 구워 먹는 거 아니고 머리만 자르고 내장만 빼면 삶으면 됐거든 아 푹 삶아? 그래야 뼈를 걸러버려 응 그러니까 쉬우니까 가져왔지 끈적끈적한 거만 닦아내는구나 소금으로 우선 그리고 물로 계속 헹궈주면 되네 헹굴 것도 없어 그냥 끈적끈적 미끄러운 것만 없이 하는 거야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럽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싼 거야 25,000원 여기서 10원도 안 깎아줘 한 마리예요 10원도 안 깎아줘 청양리가 아닐까 이렇게 주지 근데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다 가져왔어 내가 가져갔지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그렇게 배를 가르고 내장만 빼내면 돼 나머지는 푹 삶을 거니까 삶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산 게 큰 일은 없어 다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는구나 안 해줘 근데 머리는 안 잘라네 머리도 푹 삶아 머리도 삶이 내야지 머리부터 삶으면 편할텐데 자르면 편하지 않나 머리를 이것도 일상 삶아서 하니까 내 묵가 하나도 없다고 썼더라 대가리 생선 대가리도 하면서 여유조사 여유조사 신선 축구 농어민 물 잠 수 роль 소금 이렇게 굵게 썰어서 끓여. 푹 끓으면 걸러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크게 토막토막 내놓는구나. 그냥 통째로 넣어도 되잖아. 그래도 되는데 넣기 좋게. 이렇게 다 손질했구나. 내장 빼고. 이래가지고. 먼저 넣어야지. 끓는 물에. 이틀통으로 두번 끓여. 하나씩.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번 끓여 먹어야지. 아. 이번엔 반만 끓이고. 아니 다 끓여가지고. 반은 덜어놓고. 이게 이제 생거리. 이걸 어디다 넣을거야. 그러니까 액기스를 내가지고. 딱 포장해 둬서 얼렸다가. 먹는다고 나머지는. 이번엔 반만 끓여보고. 응. 그래야 되겠잖아. 양이 많아서. 많지. 이래가지고 이제.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끓여. 응. 이제 이게. 흐물흐물하면. 빼만 쏙. 받쳐야 돼. 푹 끓여야 돼. 펄펄 끄네. 어머. 안 까뜩이네. 응. 넘치겠다. 좀 걷어내야지. 아. 거품을. 응. 한참 끓여야 되겠네. 물이 너무 많아서. 넘칠까봐 떠내야 돼. 떠냈다가 나중에 부어도 되지. 나중에 부어. 응. 이 솥이 너무 작은건에다 했구나. 큰소디데. 응. 이거. 생강. 이거 넣어야지. 생강. 응. 그리고 술을. 술을. 술도 넣고. 큰컵으로. 술은 좀 더 넣어야 돼. 양이 많아 있고. 됐어. 푹 삶아지게 놔둬야 돼. 술냄새는. 응. 됐어. 이제 또 푹 끓여. 응. 응. 벌써 한 시간은 끓였는데. 그러니까. 살을 발리고. 뼈다고만. 아. 이걸. 살을 꺼내서. 네. 발리고. 이제 살만 넣어. 응. 응. 이런거는 이제 푹 끓고. 발라낸다고? 살은. 응.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한없이 안 끓이고. 응. 이제 많이 우러났네. 응. 이 국물에다가 이제 탕을 끓이는 거야? 응. 이런. 살을 발라내고. 뼈를 푹 끓여가지고. 받쳐야지. 이걸. 툵툵해서. 어떻게 해야. 계속 끓이기가. 응. 좀 식으면. 원래 풀어질 때까지 푹 끓이는 거 아니야? 오죽 같은 게. 응. 그것도 그렇지. 이제 머리를 써서 해야지. 이런 거는. 이렇게 건져서 좀 식혀서 발라낸다고? 응. 발라내고. 뼈 끓여가지고. 바구니에다 받치고. 이렇게 건져서 식혀야 되겠네. 일단. 좀. 좀. 그렇게 뼈를 다 추려내야 돼? 이것만. 아이고. 아이고. 바구니로 흔들흔들 해본 게 나. 더. 더 익혀서. 응. 그게 낫겠네. 이렇게 굵은 뼈는 빼고. 뼈를 발랐어? 응. 이렇게 다. 풀어졌어. 풀어졌네. 그러면 또 받쳐 한번? 이제 뼈를 얼김 위에다 받쳐야 돼. 아. 큰 뼈는 빼고. 응. 이렇게 체에 받친다고? 응. 그렇게 해서 고운 살만 밑으로 빠지게. 그렇게 해서 고운 살만 밑으로 빠지게. 응. 잘 빠지게. 응. 잘 빠지게. 응. 이제 다 받쳐졌네? 또 갈아야 돼. 믹스에다. 살이 많아서. 아, 이 살을 간다고? 응. 아직도 잔 가시들이 많이 보이네. 응. 물을 좀 붓고 갈아. 응. 물을 좀 붓고 갈아. 물을 붓고 갈아. 물을 붓고 갈아. 물을 붓고 갈아. 물을 붓고 갈아. 잘갈아줬네. 소금을 붓고 양을 깔아가지고. 수제는 조각이 많이 생기잖아요 소재무치기 사재무치기 사재무치기 고춧가루 닦으면 뼈만 나와 그렇게 잘 내려가게 저어줘, 눌러줘 이래가지고 뼈만 남으면 이제 물로 한 번 더 헹궈서 받치면 돼 그러면 뼈만 남아 뺏다구를 걸렸다구 아, 이거만 남았어? 버릴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있구나 이걸 끓이면 되네, 장어탕으로 이걸 여기다 주물러서 아, 장어국에 넣을거? 시래기에다가 된장을 넣는구나 이렇게 큼직하게 퍼서 이렇게만 세 숟가락만 써먹고 이따 해보고 간이 청양고추가 들어가는구나 잘게 다져 청양고추가 들어가는구나 고추 다진걸 넣어야지 마늘 생강 끓일 때 넣었으니까 응 생강 끓일 때 넣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섞어 고추가루 고추가루가 빠졌구나 하나 둘 셋 네개 잘 섞어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섞어. 잘 섞어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야 돼. 오늘 왜 이걸 김장한테 했냐면 이걸 냉동실에 넣어서 또 얽어야 되잖아. 이거 쌀 맛도 너무 좋기래. 생각이 나서 한 거야. 무청 무식 끓이면 되겠네. 끓이고 간은 뭘로 맞추더라? 간을 떼어봐서 이제 간장으로 맞춰도 되고 국간장? 소금으로도 맞춰도 되고 또 뭐야? 이거 아까 살 떼어 놓은 거. 아 그걸 넣어야 되는구나. 처음에 장어 살 막 발라 놓은 거? 응. 장어탕이 복잡하다. 이제 다 들어갔어. 간만 맞추면 돼. 아 이제 갈아서 뼈 추리는 게 복잡해. 응. 그게 복잡해. 이게 조금이면 금방 바구니에서 빠져본 뒤 또 큰 다라에다 흘렁흘렁 했으면 금방 빠져버려. 이게 지금 장어 다섯 개 다야? 여기 여기 이거 떠 놓은다고 그랬잖아. 아 반이지? 응. 두 마리 반이네 그럼? 응. 아이고 이제 많이 끓었네. 간 맞췄어? 간. 간 봐야지. 간이 싱거우면 치고. 응. 된장만 넣었으니까. 그래도 채야지 조금이 싱거우면. 응. 좀 싱겁구나. 달아줄까봐. 국간장인가? 응. 응. 국간장은 그냥. 한 스푼으로. 하나만 치면 돼. 많이 난 싱거워. 그리고 이제 파만 넣으면 끝이라고? 파. 파만 넣으면 끝. 응. 파를 길게 굵게 썰었구나. 굵게. 응. 맛있겠네.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없는데 안주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